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36강이구요. 계속해서 동명서의 관용적인 표현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살펴볼텐데 먼저 첫번째 것은 뭡니까? on ing죠. 여러분 on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 얘는 뭐뭐 하자마자죠. 그래서 on 뿐만 아니라 얘를 갖다가 upon을 써도 됩니다. upon ing도 뭐뭐 하자마자 입니다. 그래서 얘를 절로 풀어 쓰게되면 뭐에요? as soon as죠. as soon as를 쓰면 됩니다. as soon as. 물론 as soon as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컴마 다음에 주어동사. 이거 하자마자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하면 on hearing the news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burst into tears을 쓰죠. 이거는 뭡니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죠. 그쵸?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오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소유격 once가 나오죠. 그쵸? once가 나오고 on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 그쵸? ing.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가 직접 만든이에요. 직접 뭐뭐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브 다음에 once 다음에 on ing 하면은 요 once 있죠? 얘가 직접 뭐뭐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림이죠.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에요?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이죠. 아시겠죠? 예. 그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make a point of ing 에요. make a point of ing 는요. 얘는 뜻이 어 책마다 좀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자 make a point of ing 는요. 뜻이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얘는 뭐뭐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뭔가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뭔가를 규칙적으로 하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요. 얘가 이것과 같다 그래요. make it a rule 그리고 투브 정사와 같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얘는 ing 는 투브 정사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뭐 늘상 뭐뭐 하다 뭐 이런 의미에요. 그쵸? 반드시 뭐뭐 하다. 그러니까 을에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것이 규칙으로 삼다니까 을에 뭐뭐 하다. 늘상 뭐뭐 하다. 반드시 뭐뭐 하다. 그쵸?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주장하다 의 의미로도 얘가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nsist, insist on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he makes a point of attending such a meeting. 그러한 미팅에 을에 그는 참여한다. 반드시 그는 그러한 미팅에 참여한다. 그가 그러한 미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뭐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얘가 참석하는 거죠? 늘 그렇게 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미팅에 참여하는 거를. 자 조금 이제 패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거 좀 확인해 보면 oning 네요. 그죠? oning. 근데 의미상에 주어 써줬죠? 내가 get into the train 이에요. 기차에 타는 거잖아요. 내가 기차에 타자마자. 그쵸? on seeing me. 나를 보자마자 걔가 왔죠? 어떻게 왔어요? running. 달려서 왔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자 이 글러브들이 어떻습니까? 동사가 하고 뒤에 오브 원스 온 ing죠? 자 니트가 무슨 뜻이에요? 니트. 니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뜨는 거죠. 실로. 그쵸? 예. 그래서 그녀가 직접 뜬 것이죠. 뭐가? 이 글러브가. 아시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 make a great point of ing죠? 예. 이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제 늘상 뭐뭐하다. 이런 뜻이고. 또 주장하다의 뜻도 있고. 그리고 뭐뭐하는 것을 반드시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요. 뭐합니까? 예. 우리가 getting down. 내려와야 된다라고. 그쵸? 어디로? 그 이 아침 먹으러. 그죠? 언제?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아침 먹으러. 우리가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의미상의죠. 우리가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도가 낫겠네요. 이거는. 그죠? 주장했다. 그쵸? 주장했는데 이 great이죠? great이니까 여러분 좀 이 세게 주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make a point of ing죠? 그래서 나는 뭐 했어요? a cup of milk. 그 우유 한 잔이죠?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늘상 을에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는 반드시 먹는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뭐합니까? made a point of going out in the rain. 그 비가 올 때에 늘 밖에 나간다는 얘기죠? 그쵸? 반드시 밖에 나간다. 늘상 밖에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은 다 같은데 해석이 조금씩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father로 시작하는 이 문장은 저는 주장하다가 좀 매끄러운 것 같고. 그쵸? 이건 every morning이 있으니까 늘상 그렇게 하다. 을에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낫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비가 내릴 때에도 그는 반드시 밖에 나간다. 또는 늘상 밖에 나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같아도 좀 더 매끄럽게 문맥적으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on getting up이에요. 자, 뭐뭐 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견했죠? 내 머리가 이 기디죠. 기디. 기디는 여러분 어지러운 거죠. 어지러운. 그쵸? 예, 어지러운 겁니다. 그리고 my step. 나의 그 걸음이죠? 예, 나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Unsteady. Unsteady는 뭔가 불안정한 거죠. 그쵸? 나는 내 머리가 어지럽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고 또는 그렇게 발견했고 나의 step. 나의 그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발견한 겁니다. 아시겠죠? 목적어, 목적보호. 목적어, 목적보호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end를 통해서.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나문데 어떤 나무예요? all of once on planting이죠. 그가 직접 심은 그런 나무죠. 플랜트는 심다니까. 그죠? 그가 직접 심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뭡니까? it was a profession인데 여러분, profession은 뭐예요? 직업이죠? 예, 직업입니다. 자, 직업인데, all of once on choosing, 그가 직접 선택한 직업이죠. 그죠? 그가 직접 선택한 직업. 자, 이제 우리가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if니까 만약이죠. 만약에 한 사람이 원하는데 뭐하기를 원해요? 읽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책들을 읽기를 원한다면. 자, 그는 must make a point of avoiding. bad once인데, 이 once는 책들이죠? 예, 북수를 받는 겁니다. 북수. 그쵸? 나쁜 책들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 또는, 그 늘 을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읽기를 원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책들을 늘상 피해야 된다. 그쵸? 또는 을에 피해야 된다.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는 여기서 접속사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짧기 때문이고, 그쵸?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limited. 제한되어진 거죠. 여기 사이에 이즈가 생각되어 있죠? 아, 이즈가 아니라 아가 되겠네요. 아가. 왜냐면은 주어가 두 개니까. time과 에너지. 자, 2번 보시면은 보통, 대신데 얘가 주어죠. 그리고 뒤에 which a man calls fate죠. 닫아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르는데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쵸? 얘가 주어예요. 이게 뭡니까?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web이래요. web이 뭡니까? 그물이죠. 그물이고 망이죠. 예, 그물이고 망입니다. 자, 그런데 그물이고 망인데 어떤 그물이에요? of once on weaving. 그쵸? 그가 직접 짠. weave가 짜다잖아요. 뭐로부터? 실로부터. 근데 그 실은 또 어떤 실이에요? of is on spinning. 여기서 이 spin도 실을 잤다 할 때, 그쵸? 잤다. 그쵸? 바로 그가 직접 잦은 실이죠. 그가 직접 잦은 실로부터 그가 직접 짠 그물만과 같다는 거죠. 뭐가? 인간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보통.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in ing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on ing는 배웠잖아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인데, in ing는 뭘까요? in ing. 여기 처음에 in ing 나오죠? in ing는 뜻이 첫 번째가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함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뭐예요? 바로 뭐뭐 할 때입니다. 얘가 when과 같아요. 뭐뭐 할 때.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뭐뭐 하면서. 요 셋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나가면서죠. 어떻게 지나가요? 예, 바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를 이렇게 성인기로 가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성인기로 가면서. 자, the legal restrictions. 바로 그 법적인 구속 또는 제한이 are thrown off예요. 벗어 던져 버려지는 거예요. 법적 제한이 이렇게 던져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upon reaching the age of twenty. 자, 20살의 나이에 다다르자마자. 이르자마자. on ing랑 upon ing랑 같다고 그랬죠? 뭐뭐 하자마자. 20살의 나이에 이르자마자. 자, young men and women. 그죠? 이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얻는데 뭘 얻어요? 새로운 권리와 책임을 얻는 거죠. 20살이 되자마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우리는 그쵸? 종종 발견하는데 이 발견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아직 안 나왔죠? 자, with surprise는 괄호를 한번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놀랍게. 그쵸? 놀라움을 가지고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뭘 발견했는가?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도 삽입입니다. on ing가 여기까지 괄호를 묶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discover의 목적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discover의 목적어는 이 how절이. 그쵸? how절이 discover의 목적어 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발견하는 거죠. 종종. 놀랍게. 그쵸? on ing가 나왔는데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되돌아 보는 거죠? 돌이켜보면 되돌아 보자마자. 뭘 되돌아 봅니까? 바로 연대기들. 나라들의 연대기를 그 속을 돌아 보자마자 놀랍게 발견할 것이래요. 종종. 뭘 발견합니까? 어떻게 the fortune of some battle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면은 어떤 전투의 운명이 운명이 어떻게 has influenced 영향을 끼쳤는지 어디에? 어디에 영향을 끼쳐요? 운이죠. 얘도 운명이죠. 얘는 운이고 운. 그러니까 어떤 전투의 운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운명에. 어떤 운명? 수백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동시대인들의. 그쵸? 그들의 운명에. 그쵸?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의를 아주 놀랍게 발견하는 거죠. 종종. 그쵸? 그래서 이 국가들의 연대기를 이렇게 되돌아 볼 때. 되돌아 보면 놀랍도록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전쟁의 운이. 그쵸? 바로 수백만이나 되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을 아주 놀랍게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5, 6번 보시면 이제. 자, words죠. 이 말들인데. 단어들이. have been largely인데. 여기도 보시면 of once on choosing이죠. 너가 직접 선택한 거래요. 말들은 대체로 너가 직접 선택했어요. 그쵸? 그러나 그 문장들은요. 문장들은 have seldom been of your own making. 너가 직접 한 게 아니죠. 너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문장들은. 단어들은 너가 직접 선택한 거죠. 대체로. 그런데 문장들은 좀처럼 너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닌 거죠. seldom이 부정어니까. 너는 you have inherited 에요. 너는 상속했대요. 그것들을. 그쵸? 뭐로부터? the immediate 하게 되면 가까운 거고 distance는 먼 거고 그리고 또 long distance past는 뭐예요? 더 먼 거고죠. 가까운 과거. 패스트를 다 꾸며주네요. 가까운 과거, 먼 과거, 더 먼 과거로부터 그것들을 너는 상속했다. 그쵸? inherit 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자, the other day 일전에 my uncle이 받았어요. 편지와 parcel 소포죠. 어디로부터? 뉴욕으로부터. on opening the letter 그쵸? 그가 그 편지를 열자마자 그쵸? 그는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목조가 뒤에 있죠? 아주 깨어진 파운튼 펜이니까 만년필이죠. 이게. 그쵸? 만년필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나 더 면밀한 연구에 근거해서 그는 인정했죠. 그 펜을 뭘로 인정했어요? Recognize ASB죠. 매우 소중히 여겨진 펜이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쵸? 얘는 펜입니다. 펜. 근데 어떤 펜이에요? 대리아가 꾸며주죠? 그가 잃어버렸던 펜이죠. He had lost. 언제? 2 years before. 바로 2년 전에. 어디에서? 뉴욕에서. 그러한 펜이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되셨죠? 36강 끝났습니다. 오늘 여정도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